대통령이 대법원 판결을 뒤집어 해결할 수 있다는 3권분립 위반 반헌법적 인식을 이렇게 당당하게 드러내다니 개념이 없는 건가 오만한 건가 일본 신문에 대고 한국 대통령이 그간 역대 정부나 국민들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했던 주장과 자국의 법원 판결을 별것 아니라는 식으로 깔아뭉개는 걸 보며 일본에선 좋아하면서도 속으로는 얼마나 기가 차게 비웃고 있겠는가 그들도 바보가 아니자는가 동의하든 안하든 각 권력과 사회의 다양한 세력은 각자의 권능을 갖고 조화롭게 움직이는 것인데 그런 걸 대놓고 부정하며 자신이 마치 절대 권력을 가진 양 말하는 걸 보니 이젠 아예 선을 넘어버린 듯하다 과거 위안부 판결을 이유로 사법농단 운운하며 본인이 기소하고 핍박했던 양승태 대법관 등 그 고매한 법관들에게 미안하지도 않나 지금의 논리라면 그들은 처벌을 받을 게 아니라 존경을 받았어야 했는데 그땐 왜 그랬나 입에 침이라도 바르고 거짓말을 하던가 어찌 그리 이중적인가 내로남불도 이런 내로남불이 없다 최근 윤 대통령의 외교 행보를 보면 도대체 자신이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자각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그동안 정치권에도 보수나 진보 가 크고 작은 의견이 있었어도 적어도 위에서 말한 그런 선을 넘진 않았다 같은 당이니까 못 본 척 넘어 가자는 사람들이나 심지어 편드는 사람들 있는데 정신 차리길 바란다 그렇게 넘어가기에는 도가 너무 지나친 거 아닌가 특히 편드는 사람들이 정치인 이라면 나라에 더 이상 해 끼치지 말고 그냥 내려오기 바란다 당보다 국가가 먼저고 국민이 먼저다 게다가 이런 식이면 결국 당도 망가질 것이다